ㄹ!! ㄹㄹ!! ㄹㄹ!! ㄹㄹㅇ!! 안 때문에 팽 영탄 뭔 소리야? 흐옿slf 여기 어떻게 가야 돼? 아! 아! 아 사람인가? 아 벨타가 한.. 한.. 55초 나오면 몇 초지? 55초 나오면 이따 가보자 한.. 요새가 존나 헤비하는데 길이 어떻게 가야 돼? 저거 아 이게 리플 리플 한번 보자 야 벽마형은 1도운도 41초인데? 아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어우 개잘한다 길이.. 길이.. 길을 넣고 아.. 일단 방향대로 길을 하구나 공속 티라운드 공속 티라운드 한 번 딱 누르네 닫기 전에 딱 누르네 그냥 피씨 카트처럼 하는데 빌드가 공속 티라운드 그럼 병만 몇 초지?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확인할까? 아.. 아.. 저.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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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형님들 약간 이마 보이게 딱 해가지고 자 갑니다 형님들 가겠습니다 혜야 공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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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블 드림나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베타를 일단 못해도 54초는 뽑아야 되겠다 아 여기 하나만 먹을까 비겟무는 거 사법인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와 빛바란데 비겟무는 거 아 베타 50호 까비 오케이 오케이 야 베타 44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거 필드가 문제였네 얘들아 필드가 문제였네 얘들아 나 5초 5초 필드가 5초 아씨 아씨 바보 아 아씨 키 존나 10피네 아 짜증나네 오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김태칸 병마형 46 갑니다 어렵네 아 어렵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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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뭐 숫자가 큰일났나 오는데 이제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형님 아 그런데 저도 이제 하러 오겠습니다 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 아 미쳤다 다 왔다 진짜로 얘들아 와 쭉쭉 줄인다 아 형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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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쌩키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빈큐형에게 맞추네 다잇! 감사합니다 쌩키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